안녕하세요 저는 월땡 저는 백오리 저는 효블리 저는 로비 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들을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캠핑장에 왔는데 왜 갑자기 고양이를 보냐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양이를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내고 가리지 모자이크 하지 마세요 네 저는 효블리입니다 효블리처럼 많이 구독,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 맞아요 자 그러면요 일단 고양이들을 알아보자면 남매일 것 같고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러 갈까요? 네 좋습니다 고고 자 한번 가보자 하겠습니다 안녕 자 한번 걸어가는 모습을 다시 가보자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한명 한마리 발견했습니다 어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야 양이 이름은 설이에요 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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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만리 날 양이 날 양이 이렇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어 어떡해 야 일단 이 고양이 삼별은 얘는 남자이고 얘는 여자에요 멋져워 멋져워 제가 그러면 다른 고양이 삼별이랑 그걸로 한번 거기서 네 섰습니다 자 오늘은 다 역시 조용히 가야죠